그 재료를 소개해주고 신나게 오프닝을 열어줄 우리 놀아저 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타이머 밴드! 생마석 요리솜의 파도 이번 주 요리지로는 맛있고 조용했던 바다의 공굴 어묵이에요! 대파도 드디어 어묵이군요 요리니 오늘만 기다렸어요 남녀노소 좋아하는 어묵 요리 시작합시다 저렴한 가격의 맛은 짱 좋아 타로 꼬치로 볶음 요리로 서울, 대전, 대구, 부산, 부산 어묵 먹고 오지요 어묵을 지지고 볶아서 지지고 볶아서 반짝이 마르네 양말 당근에 온가족 세트리 반 반찬 단단하게 한 끼 뚝딱 어묵볶음 맛이 예술이야 어묵볶음 맛이구나 딱이구나 천상의 맛이로구나 백점 만점 별이 다섯 개 배파도가 알려주는 어묵볶음 내가 손수 만든 어묵볶음 따라하니 컵이구나 먹어보니 꾸이구나 배파도 요리를 멈추지 마 와...